제 3부 이태리 베로나 지금은 정신없이 아침 식사 중이네요 효민이는 식사 중에도 열심히 갱키즈의 촬영 일정을 체크 중입니다 와 효민아 티아라 사진도 중요하단다 티아라에도 직접? 조세현 선생님의 현란한 셔터 소리 와 역시 연기자 출신 갱키즈 멤버들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네요 아 정말요? 이 물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안 믿어야지 괜찮아? 붙었지? 조세현 선생님께서 갱키즈 멤버들의 촬영 일정에서 멤버들에게 이미지를 설명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숙소 수은 언니의 섹시한 복근을 촬영한 곳입니다 아 궁금해라 오늘도 날씨가 안 좋네요 갱키즈 멤버들은 비를 몰고 다니는 걸까요? 갱키즈 웨이페이니톡 moderator Anything else? driving 천천히 천천히 빈 맞아? 네 괜찮지? 네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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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어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고 살짝 지친 모습의 갱키즈 멤버들 많이 추워요? 모두 추위에 덜덜덜 떠네요 지금 무겁다잖아 나오세요 잘생겼어 액션 갱키즈 멤버들 또 식사 중? 같이 먹어요 나도 먹고싶다 타 택배 감독님께서 혜지양에게 연기 지도를 하시는 모습 한 번 듣고 바로 따라하는 혜지양 자 이제 슬슬 본다 오 오 하나 둘 셋 세은아 잠깐 거기에 커피가 들어가봐 세은아 잠깐 거기에 커피가 들어가봐 세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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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consciente 세은아 세은아 깡키즈 멤버들 모두 촬영은 잠시 잃고 당구 삼매경이네요 자세히 봐주세요 지금은 모니터 중입니다. 누가 누가 잘 나왔나? 머리랑 모자랑 색깔 같이 싸요.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워요. 한국에서는 따뜻할 때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기 때문에 갱키즈 멤버들 추위를 꼭 참고 있는 모습이네요. 갱키즈 화이팅! 너무 잘 어울리네요. 신발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신발이 정말 잘 어울린다. 수고하셨고, 수고하셨고. 신발이 너무 잘 어울린다. 사미가 이상한 타이밍 ticket 1년 전 오디션 홈 코보 타미카 이거 나 아니다 캠핑카의 다리 저희 스타일리스트 오빠가 저보고 예쁘다고 직접 말해주세요 아무래도 다녀야 되겠다 죽이지 말라니까 자세가 안 나오고 틀리니까 못 쓴다고 지금은 촬영 준비 중 소민양 분신같은 인형을 소품으로 아구 귀여워라 아구 귀여워라 아구 귀여워라 선생님 혜진아 응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할 거 같아요 ㅎㅎ 헉! 언덕길이라 차가 안음직이나봐요. 자 모두 힘내세요! 영차! 영차! 돌아보고 가지 말고 돌아보고 머릿속어 놓기고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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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무러나지 말고 액션! 감사합니다 지금은 혜지를 배신한 남자친구를 복수하기 위한 장면 관심 집주 사실 저분은 저희 로켓 담당자입니다 특별 출연을 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나왔냐? 행복해 좋니? 혜지 남친 만나러 갑니다 어떤 분인지 알겠지? 곱장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가빈가? 행사 행사 김혜지 갱키즈 지연언니의 목소리 김혜지 드디어 혜지의 든든한 지연군 갱키즈 멤버들 도착 남자친구 브래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은정이었습니다 뿅